와, 예쁘다. 저기 중간에 산이 있네. 저곳이 저기 훈련장인데요. 씨름다 훈련장 최초 공개되는 것 같아. 저기에서 수많은 장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되게 예쁘게 다 자놨다. 이거를 우리 천하장사 장성훈 선수가 저렇게 해 놓는다. 천하장사에도 해야 되는군요. 천하장사인데 막내니까. 철저한 서열이구나. 서열입니다. 저 웨이트 기구가 일반 헬스 기구하고 좀 변형된 기구들이에요. 그리고 누개들이 좀 높게 측정이 돼요. 훨씬 누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장사라는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4년 만 4년이 안 됐는데 25번째 우승을 만들었고요. 저기 훈련장이네. 18개. 시름단이 이렇게 많았어요? 대한민국 시름단이 18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을 포함해서 지금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고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멋있다. 얼굴이 남겨네. 도대체 언제 찍은 사진인가 저거니까? 4년 전에. 4년 됐어요? 시름 감독님 중에 최연소 아니에요? 저보다 일찍 시작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현재 제일 나이가 젊은 편이고 제일 막내로 있고요. 몇 살이세요? 세는 나이로 마흔 한 살이고요. 마흔 한 살이고요. 마흔 한 살이고요. 마흔 한 살이요? 마흔 한 살이라고. 야 이거 저 장동민 씨가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막두기가 들어왔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